스케치업을 이제 처음 설치를 하고 나면 파일이 3개가 생기죠 레이아웃, 스케치업 기본, 스타일 빌더 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스타일 빌더, 레이아웃도 좀 다뤄보면 좋은데 얘는 제가 많이 안 써봐 가지고 레이아웃은 많이 안 써봤고요 쓰면 좋은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잘 써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스케치업 파일이 있죠 기본 파일, 빌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Welcome to Sketchup 페이지가 열리죠 보시면 최근 작업한 파일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템플릿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템플릿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템플릿은, 템플릿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단위죠 mm, inch, m, inch, cm, m 있는데 아키텍처를 mm로 작업할 겁니다 네 인치 우리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mm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 보면 뭐 최근 파일들 작업한 파일 있고 아이콘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픈 파일로 찾아 주시면 되고요 자기 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아키텍처를 디자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вот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zczρώ 이렇게 설명을 도 saf지 thi 않았나요 그 다음에 아무런 상황을 태우고